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맛집은 체스두윙인 염찻집 인데요 저는 맵은 살리만 시즌이 같으면 항상 찾는 곳이 있어요 영차집, 국수집, 그리고 코리안맛이 있어요 시드니에는 중국 커뮤니티나 한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 맛이 10분 분야에 약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맛있는건 물론 새우 듬성이 제일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부추가 들어간, 부추와 고기가 들어간 자유부 듬성도 아주 맛있습니다 물론 들을 땐 저게 웬만하면은 차도 같이 곁에서 먹는게 정말이에요 왜냐면 자스민타가 느끼한거 가지고 내려오지거든요 여기 오면은 닭발은 시키지 마세요 닭발이 어디, 염찻지만 다른데 우리나라 닭발이 제일 맛있습니다 왜냐면 뼈가 그대로 있고 순너까지 안질려고 그냥 양념만 이렇게 얹혀서 쪄가서 먹는데 가격만에서는 한 세트, 한 접시가 보통 8... 구글에서... 가격만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ll clear